디모데우서 2장 1절로 4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오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의뢰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신 것은 연약한 자가 되게 하려고 그러신 게 아니고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해야 내가 많이 준비해야 강한 자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냐고 스스로 강한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강한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라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죠 디모데는 원래 그 육체도 유약하고 또 성품도 유약하고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바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둘째 아이가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에 입수할 때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입수식에 갔는데 특별히 기억되는 인상적인 훈련소 소장의 한마디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여기에 있는 그 아들들이 여러분들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아들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 이제는 내 자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들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흐뭇해지고 무언가 안심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군생활 하나 하는 그저 마음의 초조함이 있었는데 내 연약한 아들 내 어린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 훈련소에 들어온 순간 저 소장이 말대로 저 훈련시키는 저 소장이 말대로 이제는 대한민국의 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하나님의 일찍이 하나님의 지으신 천사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도 하늘에 군대가 있어요 미가엘 천사 군대 장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하늘을 지키는 하늘의 군대 또 이 땅에도 군대가 있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저들은 나의 백성 나의 군대 그 임금 다윗을 저는 나의 군사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임금이 군사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전쟁 속에 살았어요 그들의 삶은 전쟁 속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전쟁이 없는 삶이 아니고 전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때로부터 그들 앞에는 엄청난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르그바이어 나온 순간부터 애굽의 군대에 쫓겨 다니죠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는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도 전쟁이 있어요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완이시라라고 했어요 아 하나님은 이 우리의 전쟁을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완이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나의 승리이시다 오늘날 신약교회는 전쟁이 사라졌을까요 우리에게는 전쟁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은혜 받은 오늘 신약교회는 그 교회가 탄생하는 그때부터 전쟁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박해가 있죠 많은 환란이 있죠 고난이 있죠 고통이 있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있는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늘상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서머나 교회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줄이라 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군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충성입니다 첫째도 충성 둘째도 충성 셋째도 충성 그래서 군대 가면 늘 인사를 격리할 때 충성하고 이렇게 구호를 외칩니다 아마도 그 말을 통해서 그 구호를 통해서 군대가 무엇인가를 다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군대가 뭐하는 곳이냐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면 뭐하는 곳이겠습니까 충성 그렇죠 충성하는 곳이 군대고 군대의 성격이고 군대의 특성입니다 누구에게 충성해야 될까요 오늘 대한민국이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는 것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너는 군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일컬어 너희는 군사라 너는 군사라 하심같이 대한민국에 태어난다는 것은 아들로 태어나는 것은 아주 군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지고 때가 되면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고 이제 대한민국 아들로 대한민국 군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얼만큼 충성해야 될 것인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심을 다하여 충성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군인은 세상 나라에 충성하는 군대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는 군사라 성도를 일컬어 군사라 성도를 일컬어 군사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가 충성해야 될 분이 있어요 이런 하늘 임금 만왕의 왕이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은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께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주 평생 신한생활을 통해서 충성해야 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분께만 충성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 권력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물질에 충성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피 흘려 갚지고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께 충성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크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니 좋은 군사가 있다면 나쁜 군사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못된 군사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군사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어떤 자가 좋은 군사일까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내가 크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 그가 크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겁니다 교회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 그가 크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겁니다 주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평탄하지 않습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고난이 있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일러주시되 너를 회방하는 자가 있다 자칭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실상을 보니까 저는 사단의 회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회방하는 자가 있다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모략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드는 자가 있다면 저는 사단의 조직이다 사단의 회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환란이 있다 고난이 있다 믿음으로 진리를 지키는 삶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진리대로 산다는 것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10일 동안 환란을 당하리니 그때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충성은요 평상시에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충성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은 환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충성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충성하는 사람인가 평소에 모를 수 있어요 좋을 때 평화로울 때 뭐 교회 오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때 그저 남편이 차로 태워다 주고 자녀가 차로 태워다 주고 얼마든지 편리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때는 어쩌면 충성이란 말이 우리에게 차치인지 모릅니다 근데 누가 교회가 고난이 있을 때 욕을 얻어먹을 때 힘들 때 아픔이 있을 때 괴로울 때 충성할 자가 누구냐 주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단임할 때도 교회는 엄청난 환란 가운데 있었어요 안 밖으로 밖으로도 밖에서도 이미 그 로마에 의해서 이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불을 지는 방화범들이다 해서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고 무자비하게 잡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갑니다 바로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함께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교회 안으로는 또한 영지주의가 일어나고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밖으로 안으로 엄청난 환란 엄청난 시험 유혹이 무성한 시대였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교회만 괴롭고 힘든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옛날에도 그 시절에도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때에도 여전히 교회에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그러므로 사절에 군사로 다닌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군사로 군사로 다닌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해 있다면 과연 그 충성할 수 있을까요 군대 입대하는 순간 그는 모든 이 사회에서 사용했던 물건들을 다 챙겨서 소포로 해서 집에 보내줍니다 그리고 군생활 한동안 이제 속옷도 겉옷도 다 국가에서 주는 군대에서 주는 것으로 다 바꿔줍니다 그리고 먹여주고 채워줍니다 군대 보내신 우리 부모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군대에서 책임지고 나라에서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이유 없이 걱정할 필요 없이 오직 나라 지키는 일에 자기의 직무에 충성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으며 자기 생계 자기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으며 공급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며 그렇습니다 직장도 다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으며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고 진리를 위하여 살고 내가 교회에 맡은 일을 내가 충성되이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다른 것이 이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회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충성하는 것을 회방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속지 말고 우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교회를 통하여 맡겨주신 일 내게 주신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일에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충성 하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날마다 충성하며 충성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수많은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가난한 땅을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예수와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거듭 세 번을 예수와 1장 3절로 구절해 보면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너희는 가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충성하는 삶 속에서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에서 함께 하시고 진리를 지키고 싸우는 전쟁에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추구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우리의 삶의 터전 곳곳에서 항상 하나님의 승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도록 하나님의 승리가 있도록 하나님의 승리가 있도록 하나님의 승리가 있도록 하나님의 승리가 있도록